저그전에 뭐 할 수 있는게 없나 저그전입니다 채팅럭이 안했으면 성공했을 것 같다고 아니 아니야 그게 했기 때문에 상대방 11시로 풀업으로 온거라니까 그냥 상대방의 질럭이 방향이 이상했던거지 한 번만 더 해달라고요? 저그전인데? 저그전은 못해 서킷에서 승률이 좋아요 글래디에이터가 어려워 스카우스 왜냐면 지형지물이 좀 개떡같고 약간 히드라가 서킷은 미네랄발트를 먹으면 이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쪽 방향만 보고 막을 수 있는데 그 글래디에이터는 이렇게 와 이 사방에서 이렇게 세 방향에서 오거든요? 되게 막기가 어려워요 진짜로 내가 미네랄멀티를 먹는 선택을 했었는데 미네랄멀티를 먹는 선택이 되게 안좋은 선택이 되더라고 글래디에이터가 너무 어려워 저그전이 저그가 너무 좋아 그 스카우스 아무리 상대방의 그 질럿으로 막 이거 뭐 멀티 깨고 히드라 죽이고 해도 상대방이 살아난다니까? 맵이 너무넓어가지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글래디에이터 너무 사기야 저그 서킷 정도만 돼도 때려 죽일 수 있는데 글래디에이터 정도 되니까 때려 못죽이더라고 너무 힘들어요 멀티다 멀티다 어? 어? 어f 어 어? 어? 아아 정ni kt 어아아아아아아 이것까지 아아아아의허어어어 오오 위이되는 챔피언 바이세뿍 위이 episod 줄리엣 보라색 적으라고요 그 보라색 발언 좀 안해주실 수 있습니까? 보라색 때문에 어제 잠을 잘 못잤고 I'm gonna crazy 힘껏 소리쳐 바 상대방이 결국에는 일단은 암바닥 멀티를 무사히 가져갔지만 이게 무사한게 무사한게 아니에요 어 옛날에 무사 무사 김선생? 아 뭐 하여튼 그런 그런 영화가 영화랑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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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뭐 이런건가 무사 뭐 있지 않았어 여러분들 무사가 갑자기 생각나네 무안한다 사랑한다 무사 나나나 crazy 힘껏 소리쳐 바 사람 가스를 왜 캐다 말아 미친놈인가 지질래 저골링 오리 하지 말랬지 내가 꼭 이렇게 말 안듣는 애들 맨날 저골링 오리 나다가 맨날 지고 나 실력으로 이기려고 했는데 어디갔어 아 무사 백동수 아 맞아 맞아 그런게 있었어 갑자기 생각났는데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신하균 닮았네요 잘생겼네요 고맙습니다 앙강님 앙강님도 잘생기셨네요 잘생겼다고 칭찬하시는 분들이 잘생긴거 아시죠 여러분들 맨날 여러분들이 누구 아 뭐 쟤 존나 못생겼다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못생긴 분들이고 어 쟤 잘생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잘생겼기 때문에 남들도 잘생겼다고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죠 저는 그래서 좀 남들한테 어 너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아 네네네 그래 예 힘껏 소리쳐봐 아니 뭐하냐 근데 이 인간 잘생겼는데 여친이 없다고요? 아 여자친구는 뭐 생기는거지 나중에 때가 아닌가 보지 잘생긴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자친구 생겨요 괜찮아 가만히만 있어 숨만 쉬어 숨만 쉬면은 여자친구 생겨요 형 연예인 해도 될 정도로 잘생겼어요 이러시는 고맙습니다 역시 잘생긴 분들은 칭찬을 한다니까 진짜 못생기고 들어온 사람들은 꼭 얼굴 보고 또 얼굴 평가하고 자빠했어요 이 티새끼 쟤나 병신인줄 알았는데 좀 괜찮기는 생겼는데 그래도 잘생긴 편은 아니지만 얼굴로 나대 나대 정도는 아니지만 또 이 지랄하는데 잘생긴 분들은 또 잘생겼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는건지 서로 잘생겼다고 해주면 서로 잘생겨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원래 그런거죠 인생에 싱크가 안맞나요? 싱크대를 그러면 교체를 해야될 것 같네요 싱크가 안맞으면 저도 그냥 생겼는데 형처럼 잘생긴거 저 맞조릇이네요 아 당연하지 잘생겼다고 말하는 분도 잘생긴거에요 잘생겼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게 내가 잘생겼다라는걸 들어봤기때문에 말할 수 있는거거든 감작어는 Pereint? 야 티티 댄스 나의 맘을 열어 나의 문을 열어 티티 댄스 우 naszej 일이iosis 살살 뭐하냐 근데 아까 가스를 안켜던데 방금 싱크대 개그였나 이러시네요 아니요? 개그라고 받아들였어? 내가 말하는 것마다 다 재밌구나? 그냥 뭐예요? 왜 오바로드 다 죽었어? 죽여요 그냥 이거 멀틴 있니? 준비가 끝났다 아군 전설이 도전중입니다 전투준비 완료 내 생각을 못하는가? 쟤 지을 수도 있을까요? 내가 지을 수도 있을까? 티티 댄스 나의 맘을 열어 티티 댄스 윤수경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경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후원 감사드려요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티스타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인에게는 추천 동시 시청자 5,000명 구독자 500만명을 허용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경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순원님 안녕하세요 이티님 방송 보면서 먹으려고 원주사 포스틱 샀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내 원주사 포스틱 먹고싶다 갑자기 포스틱 포스틱 맛있는데 라는 약간 옛날 과자들 있잖아요 막 자갈치 포스틱 뭐 그런거 있잖아 그런거 개꿀맘 진짜 구라 안치고 진짜 존나 맛있어요 저도 백두지만 이티님 먹고 살아야죠 아메리카노 한잔 하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커피는 안 먹으니까 아메리카노말고 콜라 먹을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맛동산 어 빠다코코넛 너무 좋아 아 맛동산이랑 빠다코코넛 정말 환상이지 아 그런거 좋아해 쓰읍 과자들 아재 입맛인가 자가비 먹었다구요 자가비가 뭐 자가비 뭐 아이고 밤의 왕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장마철 태풍 조심하라고 하시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역시 태.. 태풍은 강태풍이죠 태권왕 강태풍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군대에 있을때 여러분들 티비연등할때 PX에서 막 과자같은거 사놓은 다음에 티비 밤에 티비 볼때 틀어놓고 과자 먹으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후임들한테 이제 과자를 사오라고 한거지 과자를 사오라고 했는데 막 존나 막 뭐 이상한거 사온거야 뭐 내가 좋아하는게 아니면 뭐 다른거 사왔어 그래서 존나 짜증났던 기억이 있어요 오잇 이딴거 사온거야 내 목숨과 베스팅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뭔가 그리들이라 I'm gonna crazy 달건냐구요? 난 천사였어 어 티비연등이 아니었는데 난 동기생활관이었는데 그게 뭐였지 아 분대장시간 분대장시간에 그걸 롤챔스봄에서 먹었는데 갑시다 백원머스카우스를 이겨줘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갑니다 오 반응 좋아요 근데 위에만 반응 좋아요 아래는 없어요 스커즈 스커즈는 뭐다 가스낭비 호호 하나도 못박아요 박는게 중요한 유닛인데 박질 못하네 견제해주면서 캐논 싹싹싹싹 박질 못하면 스커즈는 의미가 없다고 시 왜 몰티를 먼저 안하냐면 스카우스 쌓이는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카우 먼저에요 스카우스 쌓여야 상대방의 드랍이나 뭐..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라서 항상 스카웃 먼저고 그 이후에 멀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순서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나 아이고 재섬님 안녕하세요 네 말년 때 무슨 노래 주로 들었나요 쓰읍 그래서 말년 때 기억이 안 나네 말년 때 무슨 노래가 있어 쓰읍 말년 때 뭔가 외로워가지고 이별 노래 막 이런 거 많이 들었어 몰래TV 보면은 옛날 노래 막 올라와 있고 그런 거 있거든 집 더 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길 부모님께 얘기하고 스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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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얃 스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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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사람들이 되게 그런 느낌이야 약간 강원도가 뭔가 강원도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막 촌스럽고 그럴줄 아는데 근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 강원도사람들이 진짜로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막 강원도사람이라고 해서 되게 막 이상할줄 알았는데 되게 괜찮은 분들 많지 않아? 난 강원도사람이라고 해서 감자만 먹는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 강원도사람들 되게 잘생겼고 되게 예쁜 분들 많아요 특히 강원도가 목걸이 왜 이렇게 많이 지었어 저기 저게 저게 저긴 또 미네랄마이트가 되거든 근데 서킷은 이런 상황이면 운영을 하면 돼 근데 막 결국에는 무너진단 말이야 아아아아아아 개꿔아아아아아아 3 4 5 6 7 2 굳이 무리 안해도 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게임을 서킷은 되게 편하게 해요 글래디에이터는 내가 진짜 바쁘잖아 서킷은 되게 편하지 않아요? 보는게 아니 무슨 게임을 이렇게 하나? 스카우트 밀드를 되게 막 막 잠자듯이 하는, 해버리니까 이게 되는 맵이에요 서킷이 오히려 스카우트 밀드가 좋아 내가 말했지? 이거 한 곳만 막으면 된다고 저건 뭐 이거 추가 멀티만 봐줄거야 멀티가 동시에 두개 늘어라 하잖아 이러면은 이제 치상병력체제로 들어갔을때 저그가 할게 없어요 뭐할거야 저거 저거가 지금 잘하는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사내망이 느려요 저보다 느려 나보다 빠를수가 없다고 되게 느린거야 하이브는 갔니? 하이브도 안갔네 되게 느리죠? 이제 우리는 리버 뽑으면 됩니다 신뢰할게요 익스큐스미 큐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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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봐요 울었잖아요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으메의 전화번호 어서 빨리 히히히히 너무 좋지 않아요? 스카우트 빗 서킷은 이렇게 된다니까 상대방이 뭘 스카우트에 대한 피해를 안받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리해요 그게 미친거지 상대방 어리둥절 할걸? 어 뭐야 내가 유리한거 아니었어 나 스카우트 피해 안받았는데 왜 내가 지고있지? 이런 생각한다니 재재 어 이거 안나갔다 나간줄? 포기하신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멀티만 안주면 되요 미네랄 멀티 미네랄 멀티 미네랄 멀티비 미네랄 멀티 남밀 핵뿌리 핵뿌리 elk 폼이 없을 줄 알았지? 다 대기하고 있단다 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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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다 야쿠 게임은 이미 끝났다 너가 원하는 그 시나리오는 이미 없어 아쿠 익스큐스 미 큐스 미 여길 봐요 울었잖아요 떠올리지 않으면서도 가운만 안보되 계속 유지해주면 돼요 아쿠 웃다고 싶은 맘이 있어요 그대의 전화번호 어서 빨리 내 도움이 필요한가 빰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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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은 멀티가 필요한데 어디든 멀티를 해야되는데 멀티를 못하네 자리랄 서킷프랙크 노래 불러다라는 분이 있네요 공짜로 내가 불러줄거 같아요 시청자 100명 넘었다고? 아유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관계없는데 스카운트만 쓰면 아주 시청자분들 좋아하는거 봐바 역시 이번경기에서 이상한 전략 안하겠죠 다음경기부터 이상한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이거 저걸링 디펜스 최종보스 히드라 나가 이제 끝난거 아니? 이걸 버틴다고? 아 또 내가 또 그런거 쓰게 만드네 또 나 나쁜사람 만들지 않았을게 익스큐스 미 큐스미 여길 파이구 마컨 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안 나가는거는 이게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 지금 누가 봐도 제가 이겼잖아요 제가 이겼는데 안 나가는 이유는 날 농락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야 나갈때는 나가줘야돼요 여러분 아시죠? 포기할땐 포기하는거 박수칠 때 떠나라 몰라 안 떠나면 구질구질해진다니까 ipro 툭툭 멀티하고 싶었죠 그랬죠 이리와 스커즈 못생긴 녀석아 스커즈 다하네 자 끝까지 따라온다! 미친나 저걸 컨트롤하네 안녕? 다시 한 번 와봐 야 스커지 와봐 커먼 스커지 커먼 스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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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씨 꿀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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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떠올리지 알면서도 본거에요 요타 시 뭔가 뭔가 혹은 기다려 그대의 전화번호 어서 빨리 익스 큐스 미 큐스 미 기다려 아무런 교전 중입니다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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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꺼 아 엔젤! 십주신한 엔젤! 압도적인 힘으로 주뺄! 십주신한 고콜라! 가고 싶어 맘이 있어요 그대의 전화번호 어서 빨리 흡수해 영병을 기다린다 고콜라! 돌아 쏙라! 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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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콜라! 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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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없거든요? 폴 콜론이다 아군 전설이 투전중입니다 빨리 뺏고 태우고 도망가서 살아남고 서틀을 피해서 살아가면 되죠 흐흐흐흐 크로버 죽었어 안나가냐 하아씨 뭐 뽑아줘야돼 이건 진짜 여러분도 아시죠 상대방이 농락을 당하고 싶은거라니까 내가 잘못한게 아니야 하아 고콜론 하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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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갓골잼 아 멀치다 뭔가 내가 실수한 느낌 까불어 어 뭐야 개쉬네 까불어 어 우프라 멈춰야 제맛이지 떠올리지 않면서도 에너지가 부족하다 나나나나나나나 더 가봐 후반가 저줄게 우리 후반가자 우리 후반가자 그만 만나자 흐허허 아 왜 나가아 상대방 나가는거 봐라 이걸 나가네 농락은 재밌는겁니다 농락은 재밌는겁니다 아 님도 저에게 왜 이렇게 좀 줄일게요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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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크루즈 가동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아악 원래 나 bum